얼빵이 일로 오세요 얼빵이 팔아서 방송 좀 할게요 보여 얼빵이? 저거 본다 얼빵이 가서 만진다 그리고 얼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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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카메라 위에 있어 ㅋㅋㅋㅋㅋ 여기 앉았어 얼빵이 거기 있으리 알겠지? 얼빵이 일어나와봐 렌탈없다 얼빵이 뭘 잃는다 얼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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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얼빵이 얼빵이 아빠 닮아서 관종했어 아빠 닮아서 관종인가? 아빠 저거 뭐야? 다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많구만 저희가 왜 켰냐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얼빵이에요 여러분 얼빵 얼빵 술 안먹었습니다 술 먹고싶네요 날씨도 좋은데 BGM 켜주는데 빨리 잘못한거 하나씩 얘기하세요 오케이 얼빵아 그만해 그만 꺼 저기 안에 사람들이 있어? 저기 안에 사람들이 있어? 오빠 저기 안에 사람들이 있어? 어? 여보 안자고 뭐하세요? 새벽 4시가 넘어온는데 고양이 이름은 얼빵이에요 얼빵이 얼빵이요 얼빵이요 얼빵이가 아니고 얼빵 얼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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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빵 지금 남자 셋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이렇게 계속 앉아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좀 걷다가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걷다가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걷다가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저 댓글에 제가 고정한거 아니에요 얼빵이 고정한거에요 ㅋㅋ 헬로 니하오 니하오 슬랩 와우 또 해야 돼 슬랩 오 그 이모티콘 같다 뭔지 알게 하나씩 나오는거 저는 이제 출근하러 your days of whatever or whatever 얼빵에 어디갔어요 하이 프롬 칠레 되게 꼭 취한거 같으다 대디 빠빠 보이 안자고 뭐하세요 비건 이탈리 벤쿠버로 오세요 EK EK 얼빵아 안녕 헬로 프롬 젤머니 아르네 슬랩 뱀소리가 도잼 와 도잼 할수있는경기 유문샥 샤이니 몽미 유문샥 샤이니 몽미 암느리 뻥뻥 탱이는 랩뚱뚱 이거 먹고 말해줄게 먹거니 애미 먹고 말해줄게 먹거니 애미 주먹고 게잉 너무 잘한다 한개씩 해라 너도 해라 저요 뭐것도 없나 저거 진짜 임물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진짜 하나도 안되있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노잼이에요 여기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도 노잼입니다 우리도 진짜 노잼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노잼이세요 주먹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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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심한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잼이잖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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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가지마라 ㅋㅋㅋㅋㅋㅋ ㅜ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EK가 제일 재밌네 와봐봐봐봐봐봐 아 싫어 빨리 EK가 제일 재밌단다 EK베이비 쇼미 더 머니 에잇의 승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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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예스 뒤에 돌아가는 거 이쁘다 예스레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로 왜 쳐다보는데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아니 좀 나온다 이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앉아버렸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도기가 아니고 고양이예요 여러분 안 갈 거가 여기 있을 거가 이거 저거 봐봐 방송 봐봐 저거 봐봐 왜 이래 거인같지 고양이 거인이에요 고양이 나온나 빨리 왜 거기 앉아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 그래 기시계를 피네 한 마리 더 있지롱 여러분들 진짜 노잼이시네요 끌게요 안내 좀 보세요 착용하시고요 네 오 아 아 네 오 아 아까 요 르셀드 요 감사합니다.